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결민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존 메이어가 누군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마틴 기타는 그가 20대 초반일 때부터 그의 잠재치를 보고 OM28JM이라는 시그네처 모델을 출시하였는데요. 이후에는 2006년도 그의 두 번째 시그네처 모델 OMJM 두 번째 시그네처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OMJM은 지금까지도 생산되면서 스탠다드 시리즈만큼이나 그 가치와 사운드에 대한 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OMJM에 대한 사운드를 연주해보고 들어보시면서 이 기타를 커스텀화한 자신만의 사운드 혹은 이 기타를 더욱더 범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커스텀 모델을 제작하려고 하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OMJM을 보다 더 범용적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타를 제작한 커스텀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선보인 기타는 OM18 커스텀 OMJM 버전의 모델입니다. 본 기타는 존메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상판에 적용되어 있는 엔게마스 플러스는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존메어의 배음과 그리고 픽업에서의 표현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그리고 43mm의 너트 넓이를 이 역시 유지하면서 일렉기타 연주자들이 통기타를 연주하더라도 일지감 없는 그런 연주감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OMJM 모델을 사용하면서 아 이거 조금 부족하다 느끼셨던 그 다이나믹한 사운드 스트럼이나 핑거링에서도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이 없었다는 것을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판에는 인디언 로즈드가 아닌 주니어 마오가니를 적용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니어 마오가니를 적용하면 저음역대의 사운드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저음역대의 없어진 사운드를 보완하기 위해 주니어 마오가니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한 사운드 미드름역대를 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상판 브레싱에는 아드론닥 스프러스를 보다 더 얇게 적용하여 음악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는데요. 그리고 OMJM을 사용하면서 아쉬워했었던 바인딩 떨어진 이 내부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디언 로즈드를 통해서 바인딩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OMJM을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해결한 본 커스텀 모델 OM18 OMJM 버전의 커스텀 모델의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모델의 사운드의 사운드와 사운드가 어떤지 아라의 서둠을 emple하여 그리의 시스템을 켜고 한참에서 다이나믹한 사운드가 dot지 그리의 신 대비가 그리의 신 대비가 그 시스템을 far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라의 사망을 받는다 더 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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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